새로운 교재의 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 특히 국제화학원장님, 출판문, 그리고 김정숙 교수님을 비롯한 지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내에서 생산된 컨텐츠를 외부에서 출판하지 않고 교내 교육기관과 출판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 버전을 동시에 출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앱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 아닌가,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플 부과 화면입니다. 이번 종의 작업이 하도 있어요 반죽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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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4를 한 번씩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42대4를 한 번씩 배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